자, 생성라필스판 주한태국제스사님과 한국웨드랜드 조조사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가겠습니다. 아, 홀드 홀드 홀드. 그리고 하나씩. 자, 마찬가지로 또 콤파이를 들고 사진촬영 부탁드릴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현재 문의위에 계신 분은 우리 콤파이를 사랑하는 남자 2PM 닉툰씨. 너로사하고 매트라이드 조조사장님. 그리고 주한태국제스사이시죠? 스틱톡 라필스파 두 분께서도 함께. 저 끝쪽으로 환영해주세요. 저 끝쪽으로 환영해주세요. 끝쪽으로, 끝쪽으로. 야, 요거는 그냥. 너무 많아. 우리. 야, 목에 잡혀. 왼쪽으로 좀. 야,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뒤로, 뒤로. 앞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모, 모, 백서리. 앤드. 프렌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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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친한 척 하신거죠? 라잇. 오케이. 오케이. 자, 더불어 오늘. 스틱톡 라틱 스파 주한태국제사 부부께서는요. 오늘 한국의 전통을 사는 미국. 맥도내드에서 즐기는 태국의 맛. 콩파이 제추식이념 포즈 세션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짠. 이렇게 한 가족처럼. 오늘. 콩파이 제추식이념 포즈 세션에 보이신 분들. 왼쪽 센터. 네. 정면에 바라봐 주시고요. 예스. 네. 됐습니다. 아, 3분 더 들어가신데니까? 네. 자, 현재 무대 위에서는 콩파이를 사는 남자. 북겸의 니쿠치. 그리고 한국 월트레드 조지훈 사장님. 블루고보게. 스틱톡 마켓 스태프 주한태국제사 부부님. 거기엔 미러시니 노스차인 주한태국 상무 공사관님께서. 함께 촬영을 이받고 계십니다. 자, 앤. 센터. 자, 정말 바라보고요. 여기시죠. 앤. 자, 너무나도 절도 있는 모습으로. 오늘의 포즈 세션을 이받고 계십니다. 네. 네. 오케이, 팀팀. 작동의 주제기는 택배가 콩파이. 콩파이 제일 출신이며. 우리 포토 세션을 참석해주신. 생통라피스 파 주한태국제사 부부님과. 두피의 니쿠치. 그리고 한국 월트레드 조지훈 사장님. 그리고 미러시니 노스차인. 주한태국 상무 공사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자, 이곳으로 포토 세션 마치도 하겠습니다. 함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콩파이 로버. 우리 두피.